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오늘 제가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좋아다육으로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요 진짜 이런 창들을 보면 너무 환상이죠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어떤 예쁜 애들이 있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슈퍼클론 15만원 합니다 아 멋있죠 슈퍼클론 15만원 너무 멋있어요 여기 오면 멋있다 소리밖에 말이 안 나와요 연지곤지 연지곤지 고 3만원 합니다 연지곤지 3만원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하얀 분을 이렇게 물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요쪽에 얘는 요거는 만원이고 요쪽은 환협인데 요거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엘리자베스 라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요거 만원 합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만원 새벽별 새벽별 3만원 합니다 새벽별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쁘죠 새벽별 3만원 요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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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6천원 합니다 엘리자베스 2만6천원 색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예뻐요 엘리자베스 2만6천원 요 요거는 로사핑크라고 하는데요 로사핑크 요거 8천원 합니다 로사핑크 8천원 이 그리고 원종쿨로라타 원종쿨로라타 요거는 만원 합니다 원종쿨로라타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원종쿨로라타 만원 이요 스파이시 스파이시 요것도 만원합니다. 스파이시 만원 요거 누다 누다 5천원 합니다. 이렇게 목둥이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누다 5천원이요. 이런거는 목대가 이렇게 아주 작품처럼 만들어놨어요. 예쁩니다. 누다 5천원 요거는 핑크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요. 핑크 크리스탈 요거 만원합니다. 핑크 크리스탈 만원이요. 색감이 아주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니까 색감들이 점점 예뻐져 가지고 너무 예뻐요. 요거는 라피네라고 하는데요. 라피네 요거 6천원 합니다. 라피네 이렇게 피몽같이 이렇게 들었어요. 요 핑크 샴페인 3조짜리 좀 보세요. 요거는 3만원 합니다. 3만원 요거는 그린 샴페인 그린 샴페인 그린 샴페인 이렇게 가운데 진짜 아주 맑은 아주 색이 너무 이쁘죠. 요거 2만원 합니다. 그린 샴페인 2만원 요거 허니핑크 요거 허니핑크 허니핑크 요것도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허니핑크 요것도 만원 합니다. 허니핑크 만원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요거 갖다가 큰 분에다 심으면 금방 이쁘게 자랄것 같아요. 요거 허니핑크 군생 요 군생은 2만원 합니다. 허니핑크 요거는 아리에스 아리에스 요것도 만원 합니다. 아리에스 만원이요. 요건 오메가 퀸 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 퀸 아우 색감이 고울게 따글따글하게 아우 너무 이뻐요. 8,000원이요. 오메가 퀸 8,000원 요거는 콜로라돈 라타라고 하는데요. 콜로라타 아우 색감이 아주 너무 이쁘죠. 콜로라타 6,000원 합니다. 아주 지금 한창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콜로라타 6,000원요. 이렇게 이두짜리 군생은 만원 합니다. 이두짜리 군생은 만원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우 너무 이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모자나 이제 더 추워지면은 점점 더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점점 더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거 하우스 안에서 이거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이거 7,000원 합니다. 황홀한 연꽃 7,000원 이것도 짱짱하니 예쁘네요. 레드벨벳 이라고 하는데요. 레드벨벳 이거는 만원 합니다. 레드벨벳 만원 레드벨벳 아 이것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걸 하일리라고 하는데요. 하일리 이거 8,000원 합니다. 하일리 8,000원 아 오묘한 색감 너무 이뻐요. 하일리 8,000원 이거는 마스포넷 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포넷 이렇게 분생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만원 합니다. 마스포넷 만원이요. 아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이거 핑크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핑크 스팟 이거는 8,000원 합니다. 핑크 스팟 8,000원 소인제 금 소인제 금은 항상 인기 있는 아이죠.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이뻐 가지고 항상 인기 있는 아인데요. 이거는 소인제 금 2만원 합니다. 소인제 금 2만원 아 너무 이쁘죠.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소인제 금 2만원 소인제 금 2만원 얘도 이쁘게 생겼는데 얘는 이름이 뭔가 이름이 안 써 있네. 이것도 아주 짱짱하니 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한테 여쭤 보셔요. 혜리와슨 혜리와슨도 이렇게 멋집니다. 혜리와슨 15,000원 하는데요. 목대 좀 보세요. 아주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너무 이쁘죠. 혜리와슨 15,000원 요거는 송록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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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16,000원 합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송록철화 16,0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